아무도 없지롱 아무도 없지롱 이거 처음인데 시작인가요? 보이스올리라 써있어 보이스올리라 써있어 보이스올리라 보이스올리라 근데 이제 큰일 났어 왜 이렇게 진짜 몸 겹쳐서 말하는 게 맞지? 맞아 우리 약간 차분하게 해보자 오케이 차분한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 스트레이키즈의 999.라디오 하니의 라디오 스트레이키즈 스페셜 코너 하니의 방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아 오늘도가 아니구나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스트레이키즈의 방송 슥 디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스트레이키즈 라디오에 진행자를 맡은 한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의 게스트는 요즘 아주 멋진 핫한 아이돌들이죠 스트레이키즈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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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트레이키즈 요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디스트레이키즈 아 진짜 디스트레이키즈 너무 잘 들었고요 어떻게 창민씨 그렇게 웹을 잘하는지 아 그리고 한씨가 정말 웹한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흥분했어 흥분했어 저희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되게 잘하시네요 네 맘에나죠 저희도 너무 잘하시네요 아 그리고 리더 방찬씨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공백기인데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몸도 더 좋아지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유 그러니까 네 어쨌든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인사할까요 네 아 제가 인사 드린다 네 우와 진짜 라디오가 오는 줄 알았어요 아까 말했네 멋있다 아니 라디오 현장이 오는 줄 알았어요 라디오는 해라 그냥 인사할게요 하나 둘 스텝업!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게 재밌다 아 네 재밌네요 진짜 라디오 같네요 오 여기 댓글에 데뷔 100일을 축하한다고 맞아요 데뷔 100일 저희가 100일이었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플러스 원이죠 버스 원 맞아요 맞습니다 다음날 어제 사실 100일이었는데 저희가 아주 스페셜 쌈띵 쌈띵이 있어가지고 아 스페셜 쌈띵 아 스페셜 쌈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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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이거 스페셜이라 안하게 되는데 아 오 아 아 저희 스케줄이 있어 아 맞아요 스케줄이 있어 비밀으로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죠 뭐 별거 아니었어요 뭐 아무튼 네 아무튼 네 어쨌든 저희 드디어 100일이 지났네요 와 진짜 저희 팬분들 아니면 모든 분들이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 100일 동안 응원해 주시고 계속 같이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드립니다 진짜 정말 데뷔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0일이 됐네 맞아요 진짜 100일이 됐어요 웬방에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어느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다 끝나고 어디로 가야 돼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진짜 고마워 감사 하나만 밖에 못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어디서도 댓글이든 아니면 저희 진짜 음악 하니가 말한 대로 음악 방송 가서도 와주시는 팬분들이 있고 맞아요 저희를 응원해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100일이 푹 지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스쳐 지나가네 지금 100일이 100일 동안의 일들이 딱 그 날 100일들 하나 다 기억나요? 아 그러면 98일 전에 뭐 했죠? 하나하나씩 지금 설명해주세요 맞아요 시간이 많거든요 자 52일 차 때 뭐 했죠? 52일 차 52일 차 점심 뭐 먹었어요? 52일 차 점심으로 팬분들 사랑 아 그건 매일 먹고 있죠 매일 먹고 있어요 어? 그날만 먹었어요? 아 지금도 먹고 있어요 아 아 배부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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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러요 배부르다고요? 배불러요 배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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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가네요 오케이 오케이 계속 붕겠다고 하고 있어 맞아요 이렇게 팬분들 사랑으로 계속 섭취해서 저희가 성장하는 섭취 섭취 광합성인가요? 광합성인가요? 영양소에요 영양소에요 광합성 광합성 섭취를 아 저는 정말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사실 뭘 했었는지 정리가 잘 안돼요 그냥 데뷔 쇼케이스 이후로 음악방송 말고 뭐뭐뭐 했었는지 정확히는 기억 안나고 너무 빠르게 기억이 안나 네? 기억이 안날수도 있죠 기억이 안날수도 있죠 저는 67일 사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빠르게 따라가 지나가서 약간 오 굉장히 빠르게 갔어요 그리고 2018년의 해가 6개월이 지났어요 맞아요 벌써 반년이 지났어 이제 7월이야 맞네 반년 뒤에는 19살이에요 6개월 뒤에 우리 이해안이 19살 돼야 형들이 다 성인이 되네요 아 고마 얼마 안남았네 진짜 이해안이 빼고 다 성인이 되네요 이 어린 녀석 근데 이해안이가 성인이 되는 날이 되게 특별한 날이겠다 맞아 이제 이해안이 성인이 되면 이제 저희를 다 알지 괴롭히겠죠 또 어디 보면 한 명씩 얘기 소감 안 할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데뷔 첫날을 세기 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많았잖아요 저희는 알지 프리데비도 있었고 저희 방송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냥 많은 과정들을 함께 해주시고 저희한테 힘을 주신 많은 팬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마침 잘 말했네요 여기 댓글에서 승민이 있나요? 라고 승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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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말했어요 궁금한게 팬분들께서 우리 목소리로 들어오는 누군지 아시나요? 저희 이제 말하기 전에 이제 아 찬입니다 네 우리 팬분들 다 하세요 아 예지 아시죠 아시죠 얼굴 보여달라는 팬분들이 맞아요 안돼 자 다음 어 창빈이? 아 아 말했나? 어 물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정말 어 저희들의 예 어 감사합니다 남주 어 영 싫어 좋아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영 맞아요 저희가 계속 힘내서 뭐 힘들 때도 있지만 계속 힘내서 할 수도 있는 이유가 진짜 팬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막내 이혜니 저도 이렇게 계속 항상 옆에서 계속 따라와 주신 팬분들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혜니가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저희도 조금씩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항상 저는 팬분들한테 감사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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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 어제 100일 날 저는 팬즈로도 이렇게 소감을 말씀드렸는데 뭔가 진짜 저는 100일이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100일 동안 많은 일들을 한 게 저는 아직도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뜻깊은 100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모든 일정과 모든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날들이 다 지난 100일처럼 좋고 되게 따뜻한 팬즈 울지마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 지금 얼굴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아무튼 네 그럼 어제 편지 아니 편지가 아니라 팬즈 댓글도 다 봤는데 되게 따뜻한 말도 많아서 또 아 맞아요 팬즈 글을 적고 싶은 또 그런 욕구가 또 생겼네요 여러분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나온 100일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의 많은 나날들도 다 기대하겠습니다 팬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울지 말라니까 울지 말라니까 울지 말라니까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펠릭스입니다 우와 지금 편만에 이어폰 꽂고 난리 나셨다 이게 진동이 들릴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처음부터 우리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지금까지 정말 우리 팬분들이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무대 공연을 하러 갔을 때 정말 사랑만큼을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까지 편지도 아직 우리 스케줄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팬분들 너무 보고 싶은데 근데 그 대신 우리한테 약간 팬들을 팬들이 그 뭐지 편지를 쓰고 막 댓글에 뭐 쓰고 쓰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정말 뭔가 아 우리 팬분들 진짜 아직도 응원을 해주시네 맞아요 막 정말 감동? 감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동이 진짜 그럴 때 보여요 이게 이제 이제 필릭스가 편지를 읽을 때 감탄하는 그 표정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이게 볼 때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무조건 우리 팬들 편지를 받았을 때도 읽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직도 좋은 모습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네요 하니 안녕하세요 하니입니다 네 일단 라디오 또 나왔죠? 네 저희는 일단 어떤 특별한 날이든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것 같아요 멤버들 생일이든 아니면 저희 이렇게 백일이든 많은 이렇게 특별한 날들을 여러분과 같이 보내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특별한 날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낼 거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저희 기억 속에 아주 꽃가루 같은 그런 존재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너무 꽃가루 같은 존재 우와 꽃 같은 존재일 거예요 철민이 형이 꽃가루 할래 그랬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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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제나 저희에게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있을거고 앞으로도 저희가 아직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Fran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네 하시는 팬분들과 함께하는 날들이 모두 특별한 거죠 하하하하 우아아아아아아어오오오오오오 execute 어우 이렇게 오늘 V LIVE를 목소리로 찾아왔게 됐는데 어.. 항상 뭐.. 말하면.. 말을 하자면 저희도 늘 항상 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항상 힘이 되고 저희도 이제 뭐 힘들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든 예를 들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리노도 같이 있진 않지만 리노도 지금 빠르게 회복도 하고 있고 이제 곧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리노도 지금 팬분들이 저희 목소리를 듣듯이 리노도 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힘이 되는 거고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팬분들의 보이스, 스트레이트 키즈의 보이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마무리를 우진이요? 우진이요? 아, 우진? 우진! 우진! 저요? 우진 소감? 네 네, 정말 정말 100일까지 같이 와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계속 함께 가야 하니까 잘 믿고 같이 가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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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같이 갑시다 조금밖에 없어 렛츠고! 정리였어 정리? 오케이 여러분, 오늘 어... 뭐 다음 기회도 이렇게 또 찾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좋아요 여러분, 또 이제 하니 코너도 그리워할 거고 플릭스 코너도 그리워할 거고 청빈이 아직 아, 귀여운 귀여운 하니 코너도 그릴 거고 되고 싶을 거고 저희 또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하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렛츠고!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킷이었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봬요! 자, 여러분, 바이바이 땡기!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봬요! 예스! 지금이 시작이다!